붙어 붙어 간체사진? 어때? 가는 기분이? 윤지 어디가? 윤지 왜 도망가? 잠깐 뭐야 일로 하나 둘 넷 한 번 더 둘 다 갈게요 들어갈게요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셋 셋 셋 셋 셋 셋 둘 셋 셋 셋 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우리 질문타임 가질건데, 얘들아, 기는 좀 그렇게 안전하는 건 아니에요. 하나, 둘, 셋, 김치. 하나, 둘, 셋, 김치. 하나, 둘, 셋, 김치. 하나, 둘, 셋, 김치.